올해 인천아파트 분양가가 지난해보다 20% 넘게 올랐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원인으로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을 꼽고 있는데요. 높아진 분양가는 수요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당분간 시장 분위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이달 초 분양이 이뤄진 송도 자이풍경체 그라노브라 아파트입니다.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420만원을 달합니다. 비슷한 시기 청약이 이뤄진 이편한세상 검단에코비스타. 분양가는 1,500만원 수준입니다. 최근 이처럼 높은 분양가로 인해 검단지역에선 청약이 미달되는 아파트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공급된 인천아파트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142만원으로 지난해 평균 분양가 1,745만원보다 22.7%나 올랐습니다. 원인은 높은 원자재값과 인건비 인상 등이 꼽히는데 오르는 건축비용이 분양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동안에 집값이 많이 상승이 됐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원자재라든가 그런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부동산 관계자들은 오른 공사비가 분양가에 반영되고 있지만 수요자들이 그만큼의 가격을 받아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당분간 분양시장 분위기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